오늘도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해안가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6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오늘 아침은 기온만 놓고 본다면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12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강풍이 불며 오늘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은 강하지만 오늘 아침 기온 자체는 높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12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19도, 양산과 창원이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량이 되겠고요. 비가 내리며 모레 낮 기온은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식목일인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비가 내리며 내려간 기온도 차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